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촉구했습니다. 충청권 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과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, 유치 등 모두 6개 과제에 대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이번 협의회를 주재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산,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